Sending on your heart pain On a different little thing Gonna be alright 너무 따뜻하고 마음이 막 녹고 울면서 봤어요. 음악이 너무 좋아요. 가만있진 못하고요. 세계 최초로 눈을 감고 봐도 된 영화예요. Let's get together and be alright 레게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반말이 평생 좋아하셨던 분들은 한번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어떤 어떤 노래들이 어떻게 이런 과정들이 있었구나 이런 시련들을 겪었었구나 이런 거 많은 인포를 받으면서 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. 레게 음악 하기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. 같이 뜻깊은 마음으로 한 영화를 보면서 같은 감동을 받는다는 게 많이 울컥했어요. 콘서트를 본 이상으로 전율이 느껴지는 진짜 엄청난 영화입니다. 드디어 나왔습니다. 레게의 진짜 진또배기가 나왔습니다.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할 영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영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좋은 영화입니다. 기초에서 억울수 있으므로 예전하여 우리의 작은 영화 우리의 작은 영화 에필이브굿